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섣달 그문날 밤 어느 소년과부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영남의 어떤 고울에 괴상한 일이 있었다. 매년 돈 천량을 거두어 그 돈으로 사람 하나를 사서 섣달 그문날 밤에 성황당에 넣어두면 이튿날 아침에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을 제물로 바쳐 재를 지내는 것과 같았다. 혹시라도 이 일을 빠뜨리면 그 고울에 큰 재앙이 1년 동안 계속 일어났는데 수령이 교체되고 관속이 죽고 그 고울만 흉년이 드는 데다 고울 백성의 자녀들이 안녕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그 일을 정례로 삼아 감히 조금 도소홀할 수 없었다. 이때 그 고울에 암우성 씨를 가진 효부가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소년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는 처지였다. 그녀는 수절하며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갔는데 그 시어머니는 나이가 80여 세나 되었다. 비록 날품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입에 맞는 음식은 모두 장만해 드리려고 애썼다. 하루는 도둑이 들었다. 와서 보니 사는 모습이 너무 구차해서 그냥 나가려는데 방 안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군자께서는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우리 집에는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 배가 고프시다면 솥단지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끓여놓은 죽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드시고 가셔도 좋습니다만 조금은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한 끼라도 끼니를 걸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둑이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죽이 있었다. 퍼서 먹으려다가 문득 궁금하여 물었다. 내일 부인의 아침은 어떡하시려?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도둑이 솥뚜껑을 다시 닦고는 그 집을 나갔다. 그때부터 소년과부의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때그때 달랐지만 어떤 날은 살 한 대빡을 두고 가고 혹 어떤 날은 김치나 된장을 한밤중에 몰래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권려는 누군가 궁금했지만 정체를 밝히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고맙게 생각하고는 그것들을 잘 수습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느 때인가 권려가 부뚜막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왔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직 새끼 같았다. 밥 푸는 김에 밥알 몇 개를 챙겨주니까 날릉 받아 먹었다. 그때부터 조석으로 밥을 지을 때 녀석이 부엌 한쪽에 항상 엎드려 있었다. 마음씨 착한 과부는 두꺼비에게 밥을 줬다. 밥을 먹인 지 여러 해 만에 그 두꺼비는 소반만하게 커졌다. 이 해에도 그 고우라저는 창금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을 구하였다. 그녀는 스스로 집은 가난하고 내 힘은 이미 고갈되어 시어머님을 제대로 봉양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시어머님은 나이 80세가 이미 넘으셨는데 작고 하시면 써야 할 수의와 광각도 마련할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차라리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시어머님의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까닭을 이웃집 사람에게 말한 다음 곧 아전을 불러 자원하고 나섰다. 고울 아전에게 몸값을 받아서 미리 수의와 광각 등을 마련하고 남은 돈을 이웃사람에게 주면서 시어머님의 생전에는 조석을 잘 공양하고 사후에는 제전을 또한 예절대로 시행하도록 부탁하므로 이웃사람은 그녀의 효성에 감동하여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였다. 어느새 섯달그룹 날이 되었다. 과부는 두꺼비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주면서 말했다. 두꺼비는 과부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다. 시어머님께 점심을 차려드리고 나서 과부 며느리는 말했다. 살아서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할 수 없으니 죽어야 비로소 어머님의 봉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돈을 받고 몸을 허락하여서 시방 관하로 가야겠기에 지금 연결하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 지금 조석으로 숨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중이니 차라리 내가 대신 가겠다. 그녀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때 그녀가 기르던 두꺼비가 길에 엎드려서는 권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막았다. 왜 그러느냐. 나를 따라가고 싶어 그러느냐. 그녀가 묻자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서 치마로 싸서는 안고 갔는데 그 무게가 큰 돌과 같았다. 그날 밤에 고오라저는 성황당 문을 열고 그녀를 집어넣었다. 그녀는 두꺼비와 함께 성황당 안으로 들어갔다. 밤 삼경쯤 되어도 아무런 기척이 없이 고요하다가 사경 뒤에 비로소 커다란 괴물이 나타나 윙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대들보이에 엎드렸는데 도끼가 코를 찌르고 악취가 입을 쏘았다. 이때 갑자기 두꺼비가 뛰어나오더니 정면으로 대들보이를 겨냥하고 한가닥 붉은 기운을 쏘았다. 대들보이에서도 그 괴물이 아래로 푸른빛을 내뿜어 맞서 싸웠다. 두 기운이 서로 교접하니 그 빛이 마치 무지개와 같았다. 전진하고 후퇴하며 서로 버티고 대항하기를 마치 군대가 교전하는 것처럼 하더니 먼 동이 틀 무렵에 가서 그 괴물이 죽어 대들보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아침에 고우라 전이 그녀는 이미 죽었겠다고 생각하고 탄식해 맞이하느며 성황당 문을 열고 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길이가 수십 발 되고 눈은 화등잔만 하며 발은 석가래만큼이나 큰 진의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었다. 또 몸통은 무쇠솥 뚜껑만 하고 등은 엎어놓은 물똥이 만한 두꺼비 한 마리도 땅에 엎드린 채 입을 벌리고 죽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본 일을 아전에게 빠짐없이 말해 주었다. 아전이 본관에게 보고하자 본관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찬탄하고는 조정에 알려서 집 앞에 정문을 세워주고 일생동안 부역을 감면해 주었다. 이래 진상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에 시신을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때부터 두꺼비를 묻어준 곳을 두껍능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에 양자를 구해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주니 늙은 시어머니는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났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소반은 자그마한 밥상을 말합니다. 관곽은 시신을 넣는 속 널과 겉 널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전통상예에서 제전은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전은 장례 전 영좌 앞에 간단한 술과 과일을 차려놓는 예식인데 전을 올리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복이 끝나면 성복제라 하여 이때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발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석가래는 목조 건축물에서 지붕을 받쳐주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로써 마루떼를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이루는 가로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본관은 고울의 수령을 이르던 말입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의 한거잡노기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주 교수가 편역한 책 남아가 한 번 눈물을 훔친 뜻은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간속미술관의 소장품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박물관 소장품인 김준근의 그림 석전하는 모양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강일수, 한현희 연출해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 구애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웅도, 신윤복 그리고 조영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이리사마레프,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겟이 이미지 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